안녕하세요. 진무화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인천주안동 주안역 3분거리에 있는 신축현장이 나와있는데요. 20층 162세대에 시공된 현장입니다. 초역세권의 현장이구요. 수납공간이 많은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내부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있는데요.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된 현장입니다. 거실의 폭은 4m가 나오고 있구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기본 시공된 현장이구요. 뷰가 상당히 좋은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주방은 D급자로 시공이 되어있구요. 양문형 냉장고 2대 배치 가능한 현장입니다. 사각 싱크볼과 인덕션 상구 쿡탑 기본 시공되어있구요. 대형 후드도 시공되어있습니다.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을 놀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되어있구요. 수납공간은 많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데요. 12자 장롱 충분히 배치 가능합니다. 화장대가 기본 시공이 되어있는 현장이구요. 시스템장 무상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스템장 공간이 부족하시면 옆으로 12자 장롱 배치하시면 옷 수납하시는데 충분하실겁니다. 부부욕실이구요. 특대용 양병기와 세면대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있구요. 젠다이 선반, 거울 수납장과 함께 잘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안방에 다용도실이 시공이 되어있구요. 안방에서 보는 뷰도 상당히 좋습니다. 두번째 방인데요. 두번째 방도 침대, 책상, 옷장까지 들어갈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구요. 전열 교환기 기본 시공된 현장입니다. 전열 교환기는 공기순환장치입니다. 세번째 방인데요. 세번째 방도 침대, 책상, 옷장까지 들어갈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구요. 두번째 다용도실입니다. 창문의 향은 동양입니다. 메인 욕실이구요. 샤워 파티션 기본 시공이 되어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골드색으로 고급스럽게 시공되어있습니다. 세면대도 고급스럽게 시공되어 있구요. 젠다이 선반과 거울, 수납장까지 깔끔하게 시공된 현장입니다. 세번째 다용도실인데요. 이 공간에 시스템장 시공하시면 여러가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넓어집니다. 주안역 도부 3분거리에 있는 스트리룸 현장인데요. 이 현장의 특징은 수납공간이 상당히 많구요. 역세권에 뷰가 상당히 좋은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 3천만원이면 입주 가능한 현장이구요.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이라 개방감이 좋은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주안동에서 수리룸 현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구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